구독! 좋아요! 구독! 좋아요! 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호주여러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공포마네킹이라고 상황극을 올렸잖아요 또 한번 마네킹에 관련된 주제 영상입니다 근데 이게 좀 진짜 소름끼치는게 마네킹처럼 생겼지만 인간이에요 그래서 더 무서워요 바로 무엇이냐? I feel fantastic이라는 영상인데요 조연수가 무려 1800만회입니다 이 영상이 굉장히 옛날에도 인기가 많았고 지금 최근에도 많은 유튜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반응하는 영상들을 많이 찍었는데요 저도 반응이라면 빠질 수 없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한번 I feel fantastic이라는 공포의 마네킹 영상 봐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소름끼치지만 저는 항상 이 소름끼치는걸 아주 보면 짜릿하고 티어를 느끼기 때문에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호주의 친구들하고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길이는 약 2분 30초 정도 됩니다 어떤 영상인지 바로 한번 봐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영상 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소름끼쳐요 일단은 얼굴만 봐도 엄청나게 소름이 끼칩니다 좀 무섭다 갑자기 뜬금없이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검정색으로 검정색으로 옷을 갈아입은건 무슨 의미죠? 일단은 마네킹처럼 진짜 너무 딱 크고 딱딱해보여 그냥 진짜 너무 딱딱해보여 이게 사람인가? 진짜로? 와 사람이면 대박인데 이거 진짜 너무 소름끼쳐 표정이 변함없다는게 너무 소름끼치고 일단 여성분 같은데 키가 굉장히 큽니다 자 일단 영상 계속 봐보겠습니다 마네킹인가 그냥 자 이렇게 해서 공포의 마네킹이라는 영상을 지금 봤는데 굉장히 좀 너무 소름끼치고 잠시만요 이게 좀 내용이 뭔지 모르겠는데 혹시 내용이 있나 한번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보십시오 자 우리 호지친구들 제가 지금 네이버를 좀 검색해봐서 알아본 결과 아이필판타스틱 이 영상에 나오는 여성의 정체가 마네킹이 아닌 안드로이드 로봇이라는 말도 있고 수정 2번은 뮤직비디오라고 합니다 중간에 아까 마네킹이 갑자기 옷을 검은색으로 갈아입은건 뭐냐 죽음을 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해를 당한거야 마네킹이 어 저 마네킹은 실제 살해당했던 여성을 본든 것이고 노래를 부르는 장면은 여성에게 억지로 노래를 부르게 시킹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추측이 된다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그 여자는 실제 있었던 인물을 이제 표현한거야 마네킹이 실제 있었던 일을 아 그리고 하얀 바닥에 앉은채 뒤집어진 장면은 그 여성이 하늘나라로 갔다는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아까 나왔던 시신은 헐 그 여성이 묻혀있는 장소로 가네 아 즉 이 영상은 사이코패스가 살인후 재미삼아 만든 영상이라고 하는데 아 아 지금 제가 모든게 바로 다 그냥 가짜에요 가짜고 진짜는 어 본영상은 2004년에 제작된 하나의 뮤직비디오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아 이 모든거는 다 그냥 거짓말이고 그냥 축축일 뿐이었던거고 결국에는 이 영상은 그냥 평범한 뮤직비디오라고 합니다 아 갑자기 알고나니까 살짝 현타가 팍 옵니다 자 하여튼 호지 이 친구들 오늘 이렇게 해서 아이필판타스틱이라는 영상 확인해봤는데요 어 영상이 굉장히 소름 끼치고 무섭지만 알고보니 뮤직비디오였다 그럼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이렇게 편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